아, 너 왜 내 뒤로 와? 꼬리 잡으려고 하지! 더 멀리 도망가야 돼! 어리벅지! 더 빨리요! 빨리 먹자! 깡충깡충 꼬리 잡기! 딸 딸 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딸 딸 파! 딸 파! 다시 다시! 가위바위바! 솜사탕 주인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야. 피어피어 편지 왔다! 피어! 안녕 유이라고 해. 안녕! 난 오늘 집 앞 계열에서 친구랑 놀았어. 거기에 진검다리가 있는데 깡충깡충 건너면 정말 재밌거든. 우린 진검다리에서 잡기놀이를 했어. 그런데 엄마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셨어. 위험하지 않으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도와줘! 도와줘! 나도 진검다리 건너는 거 진짜 좋아해. 아슬아슬한 게 재밌잖아. 빠질랑 말랑 빠질랑 빠질랑 빠질랑. 근데 친구랑 진검다리에서 잡기놀이 하는 건 좀 위험하긴 하지. 근데 우리가 있는 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럼! 우리가 누구지? 네!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놀이를 만드는 놀이 되겠어! 됐어! 탑 탑 탑 탑! 하이콜! 자 그럼 편지를 보면서 단서를 찾아볼까? 오케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 편지 글에서 단서가 될 만한 단어의 밑줄을 쳐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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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짚 anf favourite ак wrestler 진검다리, 깜깜깜찜, 잡기놀이, 엄마, 위험, 재미있게. 그럼 일단 놀이장소를 찾아보자. 오, 그래, 그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진검다리. 맞았어. 유희가 진검다리에서 놀고 싶다고 했으니까. 오,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첫 번째 단소는 진검다리. 그러면 두 번째 단소는 뭐지? 장소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데. 오, 그렇지. 그래, 잡기놀이야. 맞아, 맞아, 잡기놀이. 오, 잡기놀이. 친구랑 잡기놀이 한다고 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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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잡기놀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어떻게 놀지를 찾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재재, 뭐 알았어? 아, 여기 엄마가 위험하다고 놀지 못하게 했잖아. 그럼 엄마한테 안 들키게 놀면 되잖아. 어머, 몰래 놀면 되지. 애들해. 아닌가? 당연히 아니지. 엄마가 위험하다고 계속 놀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응? 네. 오, 마지막 단소는 위험하지 않게야. 위험하지 않으면 뉴이 엄마도 신나게 노는 걸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야, 텐텐. 오, 텅텅. 우와, 그럼 위험하지 않게. 오, 맞아, 맞아. 그럼 오늘의 미션은 직업단에서 위험하지 않게 잡기놀이 하기네. 오, 바로 그거야. 오늘 놀이는 왠지 신나고 즐겁고 즐기실 것 같은데. 네. 피어, 피어. 놀지 개그 소환. 우와, 놀지 개그 소환. 우와, 너무 좋아. 텐테라 탐정들. 오늘도 신나는 놀이 해결 부탁한다, 오바. 알았다, 오바. 하나, 텐테라. 하나, 둘, 셋. 우와, 풍선도 있어. 어, 탈실도 있고? 으이차, 놀이 매트도 있네. 얌얌. 이게 다인가? 뭐야? 이게 다네. 다야? 이번 재료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걸로 어떻게 진검다리에서 위험하지 않게 잡기놀이를 하지? 잠깐! 기다려봐. 어? 뭐야? 탁탁탁탁. 어머, 어디 가? 진검다리를 찾아와야 되잖아. 어, 그래야 우리가 잡기놀이를 할 수 있지. 에이, 어머. 우리 벤츠라 탐정단이잖아. 진검다리가 없으면 만들어서 놀면 되지. 진짜? 한 두 개, 한 두 개? 그래. 이 테이블을 뒤로 쭉. 1번. 그다음 매트를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건 진검다리? 진검다리?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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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해볼게. 헉! 쓱! 셋! 우와! 진짜 진검다리다. 완전 깜짝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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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완전 재밌지? 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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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왜? 아니, 이건 되게 짧잖아. 진검다리는 길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매트가 세 개밖에 없는데 어떡해. 어휴. 세 개뿐인 진검다리를 어떻게 길게 만들까? 응? 자를까? 우와, 안 돼! 어, 알았어. 진검다리가 계속 생겨나면 될 텐데. 계속 생겨난다고? 블랙크가야! 어? 재재, 여기 한 번 건너봐. 이거?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두 개만 건너는데도 벌써 다 끝나버렸잖아. 이게 무슨, 뭐고 재밌어. 하나도 재미없지, 진짜. 하나도 재미없지, 진짜. 어허, 너희? 아, 아, 아! 어이, 뭐야? 아니, 이거,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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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또 있는 거야? 어? 어이, 뭐야?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어이, 나 못 봤는데?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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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네? 이거, 왜, 왜, 왜?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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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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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신이 아니고 재활용이야. 뭔 소리야 재활용이야 나 무서워 죽겠는데 진짜. 지켜봐. 진검다리를 건너는 하에 쭉 짚고 앞에 놓고 건너고 짚고. 이렇게 하면 우와 엄청나게 긴 진검다리가 되겠네. 한쪽은 징. 아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진검다리에서 어떤 잡기 놀이를 하지? 잡기 놀이랴. 난 잡기 놀이란 거는 술래잡기랑 꼬리잡기밖에 안 해봤는데. 꼬리잡기? 바로 그거야. 응? 어? 어? 자 먼저 풍선이 필요한데 풍선 하나만 풀어줘. 알았어. 자 그럼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자 여기. 됐지? 아. 자 이 풍선에 실을 묶어주고. 자. 자. 허리에 짠. 어? 나? 어. 이렇게 허리에 묶어주면 되는 거야. 어. 짠. 허리에 묶어주면 짠. 우와 풍선 꼬리가 됐다. 어. 이렇게 풍선 꼬리를 달고 진검다리에서 꼬리잡기 놀이를 하는 거지. 어. 그럼 꼬리를 먼저 잡히면? 탤런. 그러면 우리 꼬리잡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솜사탕 먹겼대. 솜사탕. 아. 맞다 맞다 맞다. 나 끝까지 살아남겠어. 좋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오케이. 플레이. 셋짱. 둘이 목욕하는 게 어딨어. 여기있지. 아이. 너 왜 더 뒤로 와? 꼬리잡기들 가지. 더 멀리 도망가야 돼. 더 멀리 먹지. 더 멀리 먹자. 더 멀리 먹자. 자. 지금부터 맛있는 솜사탕이 걸린 깡충깡충 꼬리잡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미안해 얘들아. 어. 뭐가? 내가 날랄 센 센. 뭐 뭐잖아. 이 게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어쩌지? 숙사탕 맛있게 먹을게. 에이 날 쓰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전략이 중요하다고. 오. 어떤 전략?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랄까? 오. 심리. 어. 심리가 뭐야? 나도 모르겠어. 어? 상대방의 마음을 잃고 움직인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어. 어떤 전략이든 이 제대님의 꼬리를 잡긴 힘들 거니까. 왜? 흠. 안 보이잖아. 철저하게 내 꼬리를 지켜주겠어. 그럼 시작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 대. 간다. 간다 간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난 날발 센 센 모모답게. 날 쓰게 간다. 내가 아주 철저하게 내 꼬리를 지켜주니까. 난 제대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야겠어. 가장 불안한 곳은 바로 뒷쪽. 간다. 옅. 뭐야? 너 왜 내가 뒤로 오는데? 제 꼬리 잡으러 가지. 도망가야 돼. 내가 들여서 금방 잡히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조톤, 합동 공격? 오케이. 합동 공격? 뭐야? 둘이 공격하는 게 어딨어? 여기 있지?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더 멀리 도망가야 돼. 날 세게 따라왔네. 아 이거 징검다리. 내가 와던 거 싫어. 어쩔 수 없이 이거 두 개로 해야겠다. 두 개로? 빨리빨리 가는 거야. 빨리빨리. 이거 뭔데? 아니야, 아니야. 아직 발은 안 쓰러졌어. 토토, 빨리 잡아. 오지 마. 오면 쓴다. 오면 쏴. 뭐 썼는데? 방귀.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빨리. 오늘 대체 뭘 먹으면 뭐야? 빨리.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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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휴. 아이차. 야, 나이. 가난다. 안 돼. 안 돼. 나라도 살아야 돼. 어딜 더 걸려. 오. 오오오오. 오지 마. 오지 마. 오면 너도 쏜다. 아하. 내가 먼저 쏜다. 응? 애교 3종 스티크. 우아. 아, 내 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너무해. 애교 공격은 너무 반치가 아냐? 에이! 그럼 모모랑 토토 둘이 대결하는 거다? 어, 그래. 난 날 날쌤쌤, 날쌤 모모니까. 난 모모의 심리를 파악해서 어쩌면 공격할 거라고! 오, 모모! 자, 모모, 토토! 시작! 오, 빠르다, 빠르다!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였어? 오, 대박 빠른데! 아, 이렇게 좋지! 하지만 내가 더 빠르지! 와, 모모 진짜 빠르다! 아, 토토 선수! 벌써 지찬나요! 와, 이대로 하면 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와, 이 정도 바라졌으면 이제 기다리기 털렴! 오? 왜 거기서 기다리기? 에이, 굳이 힘들게 뭘 따라가. 나 그냥 여기서 쉬고 있을래. 이야, 토토 선수 버티기 전략입니다! 오, 내 공격을 기다리겠다 이거지? 그렇담 공격해 주지! 간다! 오, 추워! 추워! 우와! 우와! 우와, 모모 선수! 이야, 모모 선수! 온갖 묘기를 불어가면서 토토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꼬리잡기 게임인데요, 꼬리잡기는 언제 하나요? 에이, 그건 바로 지금이야!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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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슬심간에 모모가, 모모가 매트를 가져갔어요! 으아! 아, 두 개로는 움직이기가 힘든데? 아, 과연 이 위기를 토토 선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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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지금 바뀌었어야지 토토 선수! 갑자기 뒤로,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요! 으아! 꼬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럼 내가 뒤로 가면 되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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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토토 선수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요! 하지마! 도망가봤자 넌 내 발바닥 안에 뜨거워! 아, 역시! 왔어요! 이제 가까워집니다! 아, 잡힐 것인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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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꼬리 잡기 승자는! 모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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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수탕은 모모가 먹는 거야? 아, 당연하지! 내가 이걸 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 부럽다! 모모, 한입만 주라! 나도, 나도! 한입만? 어! 음, 딱 한입만이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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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솜사탕이 사라졌어! 으아! 나 안 먹었어! 아니야! 나, 나도 아닌데! 나도 안 먹었어! 너도 네가 먹는 거 아니야? 네가 먹었지! 야, 입 벌려! 입 벌려! 입 벌려! 입 벌려! 솜사탕은 내 꺼지롱! 펜치락 탐정단! 꼬리사건 엑스파일! 오늘 우리는 풍선, 털실, 매트로 신나는 놀이를 만들었어! 이름하여 깡충깡충 꼬리잡기! 매트를 바닥에 놓아 진검다리를 만들고 풍선과 털실로 꼬리를 만들어 허리에 묶었지! 진검다리를 이어가며 상대방을 쫓아가서 꼬리 빼는 놀이를 했어! 엄청 재밌었다고! 친구들도 풍선, 털실, 매트로 진검다리 꼬리잡기 게임을 하며 신나게 놀아봐! 플레이, 펜치락! 플레이, 펜치락! 오옹! 요오옷! 팝, 하하하! 우리는 배출은 놀이 담원돼! 우리는 배출 était 상상 원정대 내 맘대로 정상하는LEY 1, 2, 3, 4 내 맘대로 만들어 내 맘대로 세계는 나만의 신나는 놀이세상 앞으로 체제에 힘차게 출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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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플레이벤트라, 플레이벤트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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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플레이벤트라, 플레이벤트라 나만의 신나는 놀이세상 플레이벤트라 놀이를 켜다 대교 놀이큐